안녕하세요 gb브레이크 입니다 이번에 3m 에서 와쇼액을 하나 구매해 봤거든요 와쇼액 8개 들이 하나를 한꺼번에 구매했는데 표지에도 그냥 3m 에서 제작한 박스가 동봉운동에서 왔습니다 개봉시에는 칼 사용 주의 이게 3m 제품은 일반 와쇼액 처럼 통으로 안되어 있고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칼 사용을 하다가 혹시 찢을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는 것 같거든요 한번 조심해서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해 봤습니다 2리터짜리 와쇼액 8개가 이렇게 보기 좋게 포장이 되어 있구요 와쇼액은 가장 자주 교환해주는 자동차 소모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와쇼액 유리창을 통해서 이렇게 분사가 된 다음에 그 액상 그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좋은 와쇼액을 사용하게 되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탄올이 아니라 메타놀 주성분으로 해서 이렇게 제품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요즘에 이제 건강문제 환경문제 이런 그래서 인해서 에탄올 워쇼액 들이 타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 뭐 메타놀 프리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이렇게 주입이 된다 그리고 보관하기가 쉽다 사실 이 파우치 형태가 저도 되게 좀 마음에 들었던게 기존 와쇼액 통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차에 그냥 놔두게 되면은 때굴때굴 굴러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소리도 나게 되고 그래서 좀 안좋았는데 요런거는 좀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일단은 홍보자료를 보니까 요 팩 자체가 그 플라스틱 통에 비해서 환경 친환경적이다 요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저희 블로그에다가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 블로그는 티스토리에 그 gb 브레이크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gb 브레이크 에 에 에 동영상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워쇼액을 직접 차량에다가 주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기존의 워쇼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터널 워쇼액 3m 이거 차량에다가 한번 넣어 볼텐데요 일단은 차 안에 남아있는 워쇼액 아무리 워쇼액이 이제 보충을 해야 한다래도 좀 이제 안에 있는 거 나머지를 다 제거한 다음에 넣어주는게 좋거든요 섞이면 안되니까 먼저 차량에 있는 워쇼액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워쇼액 제거를 했구요 안에다가 이제 워쇼액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워쇼액을 넣는 통이 입구가 중구가 여기 있구요 여기다가 책을 따서 파우치 형태라 진한 그 여기에서 굴러 다니지도 않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면서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다 넣었구요 이제 안에서 워쇼액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워쇼액을 뿌리면 실내로 냄새가 어느정도 유입되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특별히 냄새가 안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네 저번 것 보다는 확실히 안나긴 해요 술 냄새 같은게 안나네요 에탄올 냄새가 에탄올 워쇼액 자체는 메탄올에 비해서 유독성이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에탄올 자체의 냄새가 좀 독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제 그렇게 알코올 냄새가 많이 안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격이 일반 다른 에탄올 워쇼액 비해서 브랜드가 없는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나긴 하는데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뭐 구매해볼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생활탐구였습니다 지비브레이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